이거 양변기 자리에요 양변기 자리인데 저 파란색 보이죠 파란색 배가 아 이게 악질배관입니다 메타폴 이라고도 하고 카이텍 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뭐 오래된 거에요 25년 근데 이게 메타폴 특징이 부속을 연결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뒷부분에서 체결하고 그럼 뒷부분에서 또 많이 세요 이거는 좀 설비들이 그냥 체결을 안하고 한두가지 아이템을 좀 첨가해서 체결 하더라구요 예 참 기가 막히게 뽑아놨어요 좋아요 그냥 한번 찍어 봤어요 하도 특이해 갖고 자 이렇게 바꿔 놨어요 메타폴 cm 에 이 수도계량기 좀 남은 거 써서 이렇게 바로 연결을 했습니다 참 잘해놨네요 이 저희가 해놓은 거에 말고 참 바닥에서 메타폴을 기가 막히게 세워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가지고 계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